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함수의 참조 혹은 값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로 우리가 호출할 때 레퍼런스 혹은 뭐 콜바이레퍼런스 아니면 콜바이밸류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도랑치고 가재 잡으려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의 워크샵 시리즈 플레일리스트에 가보시면은 라이노 파이썬 특별히 여기 가보시면은 라이노 파이썬의 포인트 그리드 베이직 이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여기 비디오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건데 자 밑에 보시면은 그 여기 있죠. 이 미스터리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피드백을 빨리 들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질문 자체가 뭐냐면 어쨌든 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파일을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파일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파일을 한번 라이노에서 열어볼게요. 자 라이노에서 열게 되면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아 봅시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 이제 동영상 강좌에 보시면은 그 Y랑 I를 더블 룩을 돌면서 각각의 이제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참조 포인트를 중간에 하나 둔 다음에 디스턴스를 재는 거지. 이렇게.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비디오를 참조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깊게 만들어 갈게요. 어쨌든 디스턴스를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랑 각각의 포인트랑 디스턴스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다 Z측을 올려서 그쵸. 이 T값을 가져오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게 레퍼런스 포인트고.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의 거리에 맞춰가지고 Z측이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자께서 주셨던 질문이 뭐냐면 요런 거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포인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랑 레퍼런스 포인트로 해가지고 디스턴스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Move Object라는 걸 통해가지고 Z측으로 이만큼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아웃풋을 T를 지금 담았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P를 할 경우에 P를 할 경우에는 그냥 그리드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은 P에서 뭐 딱히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런 형태를 난 기대하고 있는데 왜? 왜 이 펑션 두 개를 통과하면 이렇게 지금 나는 T 결국 이 아웃풋 아웃풋을 저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P값은 사실은 이게 적용되기 Move Object가 적용되기 이전 값이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아 일단은 가장 멋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함수에 호출할 때 레퍼런스로 호출할 거냐, 밸류로 호출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다음에 그 브런치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브런치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단 함수 어떻게 호출할 거냐, 참조로 할 거냐, 값으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전달 인자, 그러니까 어그멘트 혹은 파라멘트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세부적인 것들은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어떤 파라멘트랑 어그멘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함수로 호출할 때 그 어그멘트가 전달 인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달 인자가 있을 경우에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밸류로 호출할 거냐, 레퍼런스로 호출할 거냐. 이거를 왜 이해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고리즘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질문자처럼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저것땐 저렇게 되지?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를 디자인하려면 우리가 콜바일 밸류로 할 건지 콜바일 레퍼런스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제가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만들 때 메모리랑 속도에 대한 부분을 최적화를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콜바일 레퍼런스냐 밸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기본 타입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입이 제공이 되죠. 예를 들면은 인티저라든지 더블이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불리언, 트루, 폴스 이런 것들은 기본 타입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노머레이션, 혹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참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원본 수정이 돼요. 왜냐하면 주소를 던지기 때문에 그 펑션 안에서 주소를 가지고 값을 바로 트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복사가 일어나요. 값이 복사. 그래서 밸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값을 넣잖아요. 그럼 그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펑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원본 그러니까 그 값을 던져놓은 그 원본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인크리스라는 하나의 어떤 펑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엔 데이터 받아와서 여러분들 이거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법이. 근데 문법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이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자바라든지 시샵 같은 경우는 타입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타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입을 넣은 거고 어쨌든 지금 인크리스라는 그 펑션이 있어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갖고 온 데이터들을 데이터에서 숫자 1을 더 증가하는 거예요. 0이 오면 1, 5가 오면 6. 1씩 증가하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1을 증가한 다음에 이 값을 리턴시켜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데이터를 갖고 왔어. 그냥 1 증가해. 그 다음에 리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yNummy라는 거에다가 2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이 펑션을 제가 이 펑션에 넣었어요. 그냥 넣은 거야. 그 다음에 MyNummy를 그냥 제가 찍어봤어요. 출력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찍히냐면은 그냥 숫자 2로 찍혀요. 자 한번 따라가보죠. 내가 2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MyNummy는 즉 2야. 2라는 숫자, 밸류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펑션에서 저는 이 MyNummy를 어그멘트로 썼기 때문에 2가 여기다 복제가 되겠죠. 밸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2는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리턴이 3이라는 숫자가 리턴이 돼요. 하지만 리턴을 받아내는 게 없죠. 여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MyNummy를 출력했을 경우에 값이 복제된 거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된 밸류는 그냥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YourNummy 해서 이 숫자 2를 동일하게 집어넣고 다시 YourNummy를 넣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 값을 다시 여기다가 override 시킨 거예요. 다시 덮어서 써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또 동일하죠. 2라는 숫자를 increase에 넣었어요. 그냥 값이 복제돼서 들어갔겠지.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3이 리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My, YourNummy는 여전히 2인데 3이라는 값으로 내가 그냥 덮어씌우기 한 거야. 덮어씌우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byValue라는 거는 뭐 이렇게 좋진 않은 예제인데 어쨌든 3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레퍼런스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된 것 같죠. 아 이거 때 잘못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는 이게 byValue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byValue인데 어쨌든 레퍼런스로 아 레퍼런스에 효과를 낸 거죠. 이게 byValue고 왜냐하면 카피해서 기본 타입 자체가 원래 카피가 되는 거니까 제가 급하게 막 글도 쓰고 비디오도 만드는 거라서 아 여기 제가 이거 수정하고 가죠. 자 수정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 byValue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를 던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왜 숫자가 변했냐 삶으로 떴냐 이거는 그냥 오버라이트 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 타입을 넣었으면 이거는 그냥 원본 데이터는 안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원본 데이터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고 복사돼가지고 그 안에서 함수 안에서 뭔가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원본은 건들진 않는 거야.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쭉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참조 타입을 한번 봐보죠. 이번에는 쉽게 설명하면 원본을 건드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를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아까 질문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브 펑션에 집어넣었잖아요. 무브 오브젝트 펑션에 근데 원본이 수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레퍼런스 타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배열 부분 원본 같이 수정되는 거죠. 배열 부분을 한번 제가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myNummy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2라는 숫자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increase라는 펑션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에다가 그 리스트에 첫 번째 데이터의 숫자가 지금 2로 집어넣었죠. 2로 집어넣은 게 3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로 리턴을 시켰어요. 하지만 여기 리턴 받아주는 건 없고 우리는 그냥 이 데이터를 넣어서 실행을 시킨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해당되는 그 값을 찍으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2라는 숫자를 리스트에 첫 번째 아이템으로 집어넣고 그냥 이 펑션을 돌렸어. 실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펑션에서 1을 연결된 그러니까 1을 increase 시켰잖아요. 그거인 즉슨 이거를 값을 카피한 게 아니라 거기 레퍼런스 그러니까 주소명으로 들어가서 거기 주소 안에 있는 값을 하나 그러니까 increase 시켜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이 펑션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냥 3이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를 바꾼 거야. 아까처럼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포인트들을 이동시킨 다음에 이동시킨 다음에 걔네들 리턴을 시켜준 거죠. 근데 하지만 리턴 밸류와 상관없이 인풋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값 자체는 Z축이 올라갔기 끔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마치 밸류 값이 카피돼서 되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인크리스 바이 밸류라고 제가 펑션 하나 만들어 놓고 펑션 안에서 새롭게 하나 카피해 주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원본 데이터 수정이 없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거 구현할 때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수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걸려있는 다른 애들도 다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값 보존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을 바꿨을 때 장점이라기보다는 일어나는 일들이 바뀌었을 때 카피가 됐을 때 메모리가 또 늘어날 거고 그만큼 루핑을 또 돌아야 되니까 더 컴플렉시티가 높아지겠죠. 타임 컴플렉시티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의 함수를 거칠수록 각각의 버전에 맞는 데이터들을 트래킹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밸류 값으로 던져야겠죠. 다 우리가 그것을 카피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의 그 어떤 싱글 소스 오브 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싱글 톤 같은 데이터 어디서든지 이 데이터는 딱 그냥 똑같은 항상 업데이트 돼야 되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펑션은 다섯 개를 통과하되 여섯 개를 통과 없이 이 데이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싱글 소스인 거예요. 흔히 우리 디벨로퍼들은 싱글 소스 오브 투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칭을 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볼 경우에는 내 펑션에서 이 데이터 값을 수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다른 애들도 다 그것들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데이터가 바뀐 데이터가 수정된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좋을 필요도 있고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increase by value 같은 경우는 안에서 새롭게 그냥 데이터 하나 만들었죠. 제가 리스트를 new 키워드 써가지고 하나 만들어 온 다음에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참조하면서 1을 더해서 이 나온 아웃풋을 이 데이터 new라는 그 리스트 안에다가 애드했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리턴시킨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value 카피 복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리스트라든지 클래스 오브젝트 얘네들은 어쨌든 함수 안에서 뭔가 변형을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 자체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value 타입으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고 친다면 그 안에서 복제를 복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펄슨에 대한 이야기죠.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함수 내부에서 내가 age를 바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 원본 데이터 age가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수정이 안됐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이 나와야 되냐면 3이 나와야겠죠. 3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2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수정 자체를 우리가 value로 카피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거죠. 이것도 수정 좀 할게요. 제가 자 수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도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펑션 안에 들어가면 원본 데이터 자체를 직접적으로 트위그를 할 수 있다. 레퍼런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펑션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그거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라스포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높아심에 말씀을 좀 드리면 그라스포퍼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 있고 컴포넌트 있고 컴포넌트 있잖아요. 이 컴포넌트가 인풋이 돼서 계산이 돼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얘네는 다 밸류예요. 컴포넌트들이 한 5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끝에 뭐 바꿨다고 해서 이 최초 원본 데이터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왜냐면 이게 인풋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새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라스포프로 그라스포 예를 들면 다 밸류 타입이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그러니까 안에서 함수에서 뭔가 작용을 했을 때 인풋 데이터를 건들진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몇몇 이제 클래스 베이스 같은 경우 레퍼런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플러그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 컴포넌트에서 제가 빌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테이셔널이 익스펜시브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빌드를 한 다음에 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레퍼런스를 얘네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이발류에이션해 너는 저거 이발류에이션해 각자 다른 이발류에이션해 왜냐하면 하나 빌드된 상태에서 거기서 얘 펑션이 붙어가지고 뭔가 값을 트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하나의 소스를 만들었어. 싱글 소스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얘가 나가면서 원래 그라소퍼에서는 얘가 카피되고 나가고 카피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요. 이쪽에서 뭔가 수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 전자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죠. 이것도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로 던졌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줬죠. 여기서 뭔가 트윙을 해 수정을 해 수정을 하는데 사실 얘가 뭘 수정을 하는 거냐면 이 안에 데이터 자체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 데이터를 지금 쓰고 있죠. 그럼 얘가 수정한 데이터를 얘도 참조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라소퍼에서는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다 밸류다. 다 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라소퍼에 익숙하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린 거고 다시 들어오면 이제 C나 시퍼뷰 같은 환경에서는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 참조 던지고 이런 것들 보면 더 복잡한 환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좀 개념을 잡고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이거에 맞춰서 해라.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리서치하다가 나온 건데 뭐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콜바이 어떤 분은 파스드바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이해하는 게 일단 이 아티클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알고리즘들 그런 상황에 맞게끔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도큐멘테이션이 있으니까 참조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 도큐멘테이션은 우리가 함수를 디자인할 때 우리는 알아. 예를 들면 얘를 완전 퓨어하게 가야겠다. 퓨어 펑션으로 가야겠다. 아니면은 그냥 그 클라스 안에 있는 어떤 함수로서 그냥 내부 데이터를 마구 수정해도 되게끔 해야겠다. 이건 전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API 같은 걸 쓸 때는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좀 잘 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높아심에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지적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이그젬플로 돌아오면 다시 이그젬플로 돌아오면 지금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펑션이 이거죠. 그쵸? 만약에 얘만 없으면 뭐 그리드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얘를 한번 통과시키니까 원본 데이터 자체가 이 안에서 바뀌었다고 우리는 유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뭘 뱉어내냐? 예를 들면 T로 하게 되면 T로 뱉어내겠죠. 그래서 T를 저장시키게 되면 뭐 이거는 맥센스 하죠. 왜? 우리가 순서대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오브젝트에 옮겼고 옮긴 오브젝트에 결과물을 여기 담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어펜드 시켜서 뱉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제 P로 나왔을 경우에 그게 안 되니까 질문자가 저에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P로 나왔다고 친다면 우리는 요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쵸? 요게 나왔으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 참조로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링크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브 오브젝트라는 API 도큐멘테이션이죠. 설명서죠. 그래서 파라메터가 뭐 스타트 그 다음에 아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되고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그 트랜슬레이 되는 거 그러니까 3D 벡터 XYZ 있는 거겠죠. 3차원 어레이겠죠. 이걸 넣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컨비네이션이 있고 요런 컨비네이션이 있다. 그래서 리칼드는 반드시 넣어 줘야 되는 거고 스트링은 데이터 타입이죠. 어레이니까 이제 리스트로 만들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사실 이게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냥 리턴 밸류가 있고 스트링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 포인트의 구의 아이디가 튀어나오는 거겠죠. 아이고 이 포인트의 구의 아이디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출력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출력.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T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T 자 다음과 같은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은 스트링이 리턴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스트링 그렇죠. 스트링이 리턴이 됐는데 보시면 이건 구의 아이디에서 구의 아이디라 그래가지고 유니크 아이디에서 어떤 라이노를 키든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든 단 하나 온 우주에서 단 하나의 어떤 유니크한 아이디가 만들어지거든요. 자동적으로 그거를 이제 유유 아이디 혹은 GU 아이디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아이디가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라이노 설명할 때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 만들면 선택을 하게 되면 디테일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가 나온 거라는 거죠. 이 아이디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아이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해가지고 P를 해볼게요. P P 자 테스트 할게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재밌는 게 나왔죠. 두 개가 같애. 같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 얘가 출력이 되고 두 번째 거 얘가 출력되는 거겠죠. 근데 P는 우리가 여기서 만든 오브젝트고 T는 여기서 지금 리턴 값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크 아이디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졌죠. 새로운 게 하나 여기서 하나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니까 이 아이디가 58A3BB39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쟀고 이 무브 오브젝트에다가 이 아이디를 집어넣은 거지. 첫 번째 거 근데 나오는 것도 동일한 애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진짜 레퍼런스 받아서 그 레퍼런스에서 그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인 다음에 그 움직인 오브젝트를 그냥 리턴 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의 오브젝트가 그 모디피케이션을 가한 거죠. 하나의 오브젝트에 순전히 이건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 이제 뭔가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일단은 문제를 딱 저한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머릿속에 간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제가 라이노 API를 디자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 이거 말고도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프레임워크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쓰게 되면은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콜 바이 레퍼런스 혹은 콜 바이 밸류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일반 타입들은 밸류로 값 자체가 복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원본 데이터에 손상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든지 오브젝트 아니면 이너머레이션 아니면 인터페이스라든지 리스트 어레이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 그러니까 주소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주소 참조를 받아서 이 값 자체를 얘네가 트윙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펑션을 짤 때 클래스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어레이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때는 얘네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혹은 내가 그런 식으로 펑션을 짤 때도 그런 식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정을 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펼칠 건지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밸류 여러분 이거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수 디자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겸 저는 또 이제 학생분들이 공부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빨리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겸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우리 시리즈 겸 해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비디오나 제가 글도 같이 적어놨으니까 링크 드릴 테니까 좀 여러 번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